산화 및 환원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. 그래서 우리가 산화와 환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산화 반응이냐 환원 반응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소를 가지고도 나타낼 수도 있고 전자를 가지고도 나타낼 수도 있고 산화수를 가지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. 산화 반응이냐 환원 반응이냐라고 나타내요. 그래서 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얻으면 우리는 산화 반응 그럼 반대로 환원은 이름이겠죠. 그 다음에 수소를 잃으면 산화 반응이고 그럼 반대로 환원은 얻음이겠죠. 그래서 산화만 외우면 환원은 반대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필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보면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럼 얻으면 환원 그 다음에 산화수가 반응식에서 우리가 산화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반응 감소하면 환원 반응이다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산화와 환원을 나누는 것이 탄소 결합이 절단되면 산화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되면 환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걸로 우리는 산화 환원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산화는